아마 아웃폭칭을 구사할 확률이 있고 레드는 들어가는 인파이팅을 해야 되겠고 아우! 지금 걸렸어요! 펀투가 걸렸어요! 아 근데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 오우! 지금! 오우! 지금!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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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위! 안의 위! 안의 위! 안의 위! 안의 위! 네! 안의 위! 올려! 컷! 컷! 어깨! 고개 너무 숨기지마! 야! 자! 고개 숨지 말라는 지적! 아! 밀어내고! 아! 지금 레드가 무조건 좋아요! 와! 아! 어깨! 아! 아! 어! 아! 걸렸어요! 2, 3, 4, 5, 6, 7, 8 Libbyic 5층 대회입니다. 하하하! 야 올려! 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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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룹은 20살, 레드는 19살, 77, 지금 레드는 스탠딩다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지금 승인대에 팀을 모아서 치면 오, 지금 업퍼를 좋았습니다. 같이 때려! 계속 때려! 위험합니다. 들어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했는데, 와... 체육관 이름이 허리케인이거든요. 뭐에 두껏인가? 처음에 조심해, 처음에 조심해. 나도 반짝 올려, 처음에. 아, 지금 스탭으로 잘 빠져. 아, 지금 스탭으로 잘 빠져. 같이 받아, 같이 받아. 아, 지금 좋아요. 아, 또 걸렸어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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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 19세 친구. 자, 갑니다. 오, 지금... 공타워요. 어퍼까지 들어갔어요. 어퍼! 어퍼! 어후, 지금... 어퍼! 아, 지금 약간 밀립이 나네. 자, 봐봐. 찾아봐. 잼. 이따 들어가. 자, 고개를 숙이지 말고.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다시. 다시. 아, 지금 지쳤어요. 다시. 바로 시작, 바로 시작. 자, 바로 잼. 잼 찍고 위아래. 오, 라인트. 오, 라인트. 오, 라인트. 오, 보디! 지금 염치해. 와, 봐. 자, 잠깐 봐. 바운드에, 바닥! 아, 지금 많이 밀려. 지금 밀려, 밀려. 들어서. 들어서, 바로. 그렇지. 바운드. 어,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데. 둘 다 지금 체력이 바닥났는데. 체력이 바닥났는데. 오!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이거는 브레이크인데 못 들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경기에 집중하면 아 지금 사과하고 암다운 모습. 조금 더 체중을 앞으로 싣고 스트레이트를 뻗으면 걸립니다. 그렇지. 다시. 두겼잖아. 업무. 배치고 위로 올라가고. 배치고 위로 올라가고. 배치고 위로 배치고 위로 안 나오죠? 아무래도 스탠딩을 많이 주니까 스탠딩을. 왜냐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스탠딩 다운이 많습니다. 아! 훌륭하다. 훌륭했어요.